아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어떤 간증 4276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중복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두 손을 얹은 성도들 머리위에 주님 피묻은 손으로 안स하여 그 모든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깨끗이 해결될 지어다 나사 예수의 해결될 지어다 어떤 문제가 됐던지 믿음으로 두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씻은 듯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나사리 예수로 해결될 지어다 예수므로 해결될 지어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나사리 예수를 명하느니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나사리 예수를 명하느니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고부간의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이웃 간의 층간소음이 해결될지어다. 이웃 간의 층간소음의 다툼이 해결될지어다. 모든 조상저주 귀신이 따라갈지어다.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질지어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모녀 사이가 해복될지어다. 또한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보상 문제가 빨리 해결될지어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여러가지 문제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성도들의 문제 속에 들어가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나사리에서 해결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님을 명하나니 모든 질병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의 머리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 써요.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나사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라.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 머리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수가 퍼포스 좀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무슨 질병이 됐든 간에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나사리 예수님을 명하나니 지금은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모든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폐암이 치유될지어다. 폐암이 치유될지어다. 대장암이 치유될지어다. 대장암이 치유될지어다. 갑산성 저하증이 치유될지어다. 주님 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갑산성 저하증이 치유될지어다. 값산성 저하증이 치유될지어다.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리에서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조상저주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초상저주귄이 떠나갈 째다 음란마귀가 떠나갈 째다 당뇨가 치유될 째다 백혈병이 치유될 째다 통풍이 치유될 째다 고혈압이 치유될 째다 고질증이 치유될 째다 루바체스 관절염이 치유될 째다 허리 디스카 치유될 째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 째다 구간건조증이 치유될 째다 또한 모든 피부염증이 치유될지다 후두암이 치유될지다 여러가지 기관지 천식이 치유될지다 또한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이 어떠한 질병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점 위에 주님 피부는 손을 안수하시고 지금 퍼포스점 십자가 보일피를 뿌리시며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날지다 나사에서 기적이 일어날지다 기적이 일어날지다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 머리에 피 묻은 십자가 보일피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에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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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가 지금 이 시간에 나사를 예수로 치유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뜨거운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낳으신 분은 어떤 가정 밑에다가 낳았다고 낳은 것에 대해서 기록해 주시면은 다음 기도하는데 또 보충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가정 사이의 칠류 중복이들을 끝내겠습니다 нрав 잠깐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보내고 品 simply psychic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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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감사합니다.